저희 외국인 구독자분 중 한분이 아마 인도분 같아요 제가 아이디 보니까 채굴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그래서 도지골드를 채굴을 해봤습니다 의외로 채굴량이 꽤 많아요 코인 출시한지는 한 달이 채 안됐고 보니까 지난달 27일날 출시됐더라구요 이게 알고리즘이 스크립터인데 제가 사실 스크립터는 채굴을 잘 안합니다 왜냐하면 스크립터 알고리즘은 이전에 나왔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코인이 새로 출시되면서 기술적인 발전이나 뭔가 특별한 자기만의 시그니처를 가지고 나오는게 아니거든요 ASIC 기반의 채굴 코인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ASIC 채굴이 가능한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아무리 신규 코인이라도 채굴을 잘 안합니다 물론 우리 일반인들이 이런 코인들을 채굴 해봤자 ASIC을 이길 수가 없죠 해시에서 엄청나게 밀리니까 더더욱 채굴을 피하게 되는 거죠 이 도지골드도 채굴하는 방법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막상 채굴을 해보니까 신규 코인이고 아직 채굴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봐서 채굴량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어느정도 목표를 잡고 채굴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도지골드가 재밌는 거는 개발자가 직접 밝힌 내용인데 도지코인이 채굴이 쉬웠을 때 채굴을 놓쳐서 자기가 이 코인을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채굴을 해보려고 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 코인 자체는 카피 제품인데 도지코인의 카피죠 개발자가 하는 말이 비터코인의 카피가 라이트코인이고 라이트코인의 카피가 도지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도지코인을 복제하는게 뭐가 문제냐 하는거죠 비터코인 동생인 비터코인 골드가 있다면 자기는 도지코인의 동생인 도지골드라는거죠 어쨌거나 현재 채굴이 굉장히 쉽고 코인 발행량이 많기 때문에 재미삼아 한번 채굴 해봤습니다 그럼 채굴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스크립트 방식이기 때문에 GPU 방식이 있고 CPU 방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스크립트는 GPU에 강하죠 채굴량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원래 GPU와 ASIC에서 채굴을 못하게 하려고 나온 방식인데 오히려 GPU 채굴이 더 우유를 젊어버렸죠 제가 이 CPU 방식과 GPU 방식 두개 다 말씀드릴건데 두 채굴방식을 비교해놓은 영상을 제가 마지막에 따로 붙여놓겠습니다 우선 지갑을 다운받아야겠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바로 옆에 멍멍이 있습니다 멍멍이 클릭하시고 그리고 GUI 지갑을 다운받아야겠죠 쓰기 편하게 이 명령툴 지갑은 CLI 지갑입니다 지갑에 대한 내용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윈도우 지갑 클릭하시고 다운받아 주시면 되세요 다운받고 압축을 푸시면 폴더 안에 도지골드 QT라는 지갑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요거를 따블클릭 해주시면 지갑이 생성되고 동기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지금 이미 채굴 해놨기 때문에 동기화가 완료되고 어느정도 코인도 쌓여 있습니다 동기화는 다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고 지갑 주소를 받으시려면 여기 리시버 가셔가지고 리시버 클릭하시고 지불 요청 지불 요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불 요청 클릭하시면 요런 QR코드와 주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 있는 주소를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이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마이닝 프로그램이 없어요 저도 오랜만에 채굴을 하다보니까 한참 찾았습니다 제가 마이닝 프로그램은 따로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거기 타고 들어가셔서 바로 다운받아 쓰시면 되세요 채굴을 하기 위해서 풀을 선택하고 풀이 몇 개 있긴 한데 그나마 제일 위에 있는 게 가장 활성화되어 있죠 마이닝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스크립트에 대한 마이너 버전들이 있는데 CG 마이너, BFG 이런 건 전부 ASIC입니다 채굴량들이 굉장히 많죠 ASIC이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CC 마이너하고 CPU 마이너 정도입니다 CC 마이너는 GPU 마이너예요 그래픽 카드로 채굴하는 겁니다 CPU 마이너는 말 그대로 CPU로 채굴하는 거고요 그래픽 카드가 채굴량이 더 많기 때문에 우선 CC 마이너부터 다운받아서 채굴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이 GPU 마이너인 CC 마이너로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픽 카드마다 구동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엔비디아 지포스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구동 프로그램인 CUDA를 받아야 됩니다 구글 가셔서 네이버 가셔도 됩니다 CUDA 검색하시면 CUDA 툴킷이 있거든요 우선 이 CUDA 툴킷을 다운받으셔서 내 컴퓨터에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옵션은 컴퓨터 OS에 맞는 옵션을 선택하시고 비트는 32, 64 둘 다 가능한 거죠 버전은 사양에 맞는 버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윈도우 10이기 때문에 10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로컬이나 네트워크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컴퓨터에 다운받고 CUDA 툴킷을 까시면 됩니다 이걸 다운받아야만 GPU 채굴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ATI 그래픽카드는 ATI 플래시를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구글에 ATI라고 치시면 ATI 플래시라고 뜨거든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AMD ATI 플래시를 다운받으시고 그래픽카드 채굴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는 CUDA ATI 그래픽카드는 플래시를 다운받으셨다면 그래픽카드 마이닝 프로그램을 깔아서 채굴을 하시면 되세요 제가 남겨드린 CC 마이너 링크로 들어가시면 기드베 CC 마이너를 다운받을 수 있는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이 CC 마이너를 다운받으시고 압축을 푸시면 폴더 안에 이런 파일들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CC 마이너를 구동시키기 위한 배치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메모장을 하나 띄우셔서 우선 구동시킬 프로그램 CC 마이너죠 여기 있죠 얘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CC 마이너 엑서 64 그리고 띄우고 그 다음 알고리즘과 풀 주소, 개인지갑 주소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풀로 가시면 바로 만들어서 복사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어요 지역은 아시아로 하시고 여기서 도지 골드 코인을 체크하시고 아까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기 하시면 되세요 리그는 1번, 솔로는 안 할 거고 그리고 스타트 마이닝을 누르시면 이렇게 명령어가 세팅이 됩니다 그럼 이 명령어를 드래그 하셔서 복사하시고 이 뒤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되세요 PC가 많으신 분들은 워커네임을 적고 싶다 그러면 점 치시고 워커네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트 치시고 PAUSE 하시면 배치 파일이 완성되셨어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이름을 스타트 도어지골드 배트 파일로 해야 되겠죠 배트 BAT 이렇게 해서 저장해주시고 아까 다운받은 폴더에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배치 파일을 다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채굴이 시작됩니다 이 배치 파일을 편하게 쓰시려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를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바로가기 생겼죠 여기서 끄고 클릭하면 바로 채굴이 시작됩니다 GPU 채굴 스크립트 알고리즘 스크립트 블럭이 생성되고 현재 GPU 온도와 팬 속도까지 다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리고 Accepted Yes가 뜨면 채굴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채굴이 잘 되고 있는지 풀에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마이닝 풀 들어가셔서 월렛으로 가시고 주소를 복사해서 밑에 월렛 어드레스에 붙여넣기 하시면 해시가 뜨죠 채굴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CPU 채굴을 알아볼게요 밑에 영상 설명란에 CPU 마이너 URL 클릭하시면 이렇게 기더보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자신의 OS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주시고 저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윈도우를 다운받아야겠죠 다운받고 압축을 푸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뜹니다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도지 골드 배치 파일은 없습니다 여기에 이중에 아무거나 자기가 채굴하지 않는 배치 파일을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오른클릭 편집 들어가시면 메모장이 뜨죠 아까 동일하게 마이닝풀의 홈으로 가셔가지고 세팅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도지 골드 선택하시고 주소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나머지는 건드릴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크리에이트하면 명령어가 세팅이 되죠 명령어를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 여기 알고리즘부터 하이픈 A 여기 알고리즘부터 끝까지 붙여넣기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파일을 저장하시면 배치 파일이 완성된 겁니다 배치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채굴이 시작됩니다 이러면 CPU로 채굴하는 거죠 그리고 채굴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와 동일하게 주소 복사하시고 마이닝풀 가셔서 월넷 가셔가지고 붙여넣기 하시면 CPU 마이너 해시 뜨죠 채굴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도지 골드 채굴하는 방법입니다 도지 골드 CPU 마이너만 사용했을 때입니다 CPU 마이너만 사용했을 때 200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대략 50 에서 60 왔다 갔다 하네요 CPU 마이너입니다 이번에는 CC 마이너입니다 GPU 마이너예요 해시가 629 620까지 올라가네요 620K 실제 표기된 해시는 500대인데 풀에는 620까지 올라가면 400으로 또 떨어졌네요 반려를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확실히 스크립트가 GPU에 강합니다 GPU 채굴을 못하게 하려고 나온게 스크립트인데 GPU가 오히려 더 성능이 좋아요 그 다음은 두 개 같이 놓고 비교 한번 해볼까요 위에 게 GPU고 밑에 게 CPU입니다 GPU가 400kHz 정도 나오고 CPU가 170kHz 정도 나오네요 도스창에는 590 차이 많이 나죠 확실히 스크립트는 GPU가 강합니다 발율도 어마어마합니다 CPU 76도 GPU 82도입니다 참고로 그래픽카드는 GTX 1060 3기가입니다 CPU는 라이젠 2700X입니다 CPU는 라이젠 2700X입니다 CPU는 라이젠 2700까지 5.319